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령태 tv의 양령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30일입니다. 이재명이가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장관에게 질문 하다가 코가 팍 깎인 사건이 있었죠. 북한을 억압을 말라고 외쳤습니다. 아니 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가 북한을 주적인 북한을 억압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자 말이 맞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된 사람의 인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죠 이거 말이죠 지금 시절이 문재인 5년 동안에 머리가 좀 전부 다 좌파형으로 이렇게 돌려놔서 그렇지 과거에 정말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사고로 딱 본 다면 벌써 재패에 들어가야 해서 조사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적행위죠 이적행위. 북한을 갖다가 억압 말라니까 이거는 이적행위 아닙니까 이재명은 이적행위자 아닙니까 혐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적행위 혐의. 조사를 받아야 될 일단 조사를 해봐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떤 틀에서 이런 말이 나왔나 그 배경을 우리는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씨가 국정감사에서 북한을 계속 억압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보통 큰 말이 아닙니다. 보통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국방장관에게 질문이 아니라 권고라고도까지 했습니다. 북한의 한 해 총생성량이 우리 국방부에 못 미친 반면에 우리는 한미동맹 에서 세계 6위 군사력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으니 제재와 압박을 완화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재명이 정말 웃기는 자입니다. 저 이재명이 이 친구 말이지 이게 정신이 제정신입니까 북한은 지금 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자는 감춰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이자 정말 못 쓸 자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6위 군사력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러니 제재와 압박을 완화라 이런 얘기인데 아니 북한은 핵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균형 이 안 된 비대칭 전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서 이건 완전히 무슨 북한 파견 대장입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이가 북한 옹호 파견 대장입니까 국회 파견 대장입니까 정말 이거 아주 극히 위험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지난해도 국회에서 북한 핵을 제어하면 그때는 북한 핵이란 말을 했어요. 북한 핵을 제어하면 우리 군 전력이 북에 밀리지 않는다 하는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핵을 싹 빼고 북한이 우리는 한미동맹의 세계 6위 군사력으로 북한 제압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제재와 압박을 자꾸 하느냐 완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이 위험한 말을 하는 자가 민주당 강성 친문이라 대표라면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대표야 당대표야 하고 삿대질이 나와야 되는데 잔잔합니다. 이들도 같이 소위 말해서 북한 옹호 발언에 동조하고 있다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대놓고 남한에 대해서 핵 공격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 잘 알 텐데요 핵으로 불바다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지난해 이런 얘기 했죠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해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어서 지난달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북한 헌법에 핵무기의 다종화 실전 배치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김정은 김정은은 우리 계룡대 타격을 상정한 훈련 까지 합니다 남반부 영토 점령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지휘 거점과 군항 비행장 혼란사태를 연발시킬 수 있는 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타격을 지시했습니다 비행장이라든가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항만이라든가 군사 지휘하는 그 거점들을 전부 파괴를 해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북한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이재명 이 자를 그냥 놔둬야 됩니까 김정은이가 비핵화 가면을 벗어던진 이상 우리도 비상한 경각심 을 가져야 된다라고 조선일보 사설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북한을 억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지난 5년간 9.19 합의를 위반하고 백령도 연평도 등을 겨냥한 해안포문 을 총 3400개나 개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다 밝혔습니다 포문 개방은 언제라도 포격을 가할 수 있는 상태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바로 자기들 마음만 먹으면 그냥 딱 누르면 포가 나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10년 연평도 폭역으로 우리 군인과 민간인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아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위험한 시점에서 이재명 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 되려고 했으니 얼마나 위험한 일을 자행을 했습니까 대통령 꿈도 꾸지 마라 대통령 꿈도 꾸지 마라 이제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왜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미 국가안보 이런 발언에서 벌써 다 국민에게 알려진 거니까 북한 편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북한 편인지 북한과 어떻게 내통이 됐는지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북한 편인 것만은 틀림없다 왜 이유는 북한을 억압하지 말라 했으니까 핵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을 억압하지 말라고 이런 말이 됩니까 국방장관에게 그러니까 국방 신원식 국방장관이 혼을 냈죠 혼냈죠 어디 경찰한테 도둑 강도들이 난리를 치느냐 그런 격 아니냐 바로 그겁니다 도둑들이 경찰한테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한테 박맹이 들고 막 욕하는 극격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선일보 사슬자 말미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한미일 훈련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친일이다 하고 주장한 자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국회의 다수당인 나라가 비정상 국가 독재자로부터 안보를 지킬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신 좀 차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의 다수당인 나라가 그게 다수당이 뭡니까 지금 민주당을 가르치는 거죠 다수당인 이 나라가 비정상 국가 정상국가 아닌 비정상국가 북한으로부터 독재자로부터 안보를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이 사슬자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민주당 을 향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이와 민주당은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다 바로 이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연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우리 스스로 지킬 합니다 이재명의 나라는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이재명은 우리 머릿속에서 주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만 자꾸 골라서 해대고 있습니다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점점 거세집니다 아주 웃겨요 쇼는 그냥 쇼 단식을 하지 않나 아침 저녁 다른 이상한 단식법 도 만들어내고 하여튼 정말 이런 자가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나게 됐는지 참으로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